전동 수정 전동 수정 전동 수정 어떻게 울어서 막붙일까요? 아아 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우리끼리 비밀로 하는 게 어떨까요? 음 하하하 어? 어때요? 멘페보여! 멘페보여요! 비밀 다 터뜨렸어요! 비밀 다 터뜨렸어요! 아냐아냐아냐 거짓말이야 우리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 왜냐면 이거 뭔지 알죠? 비밀이 있으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 응 아니야! 응 아니야! 우리끼리만 이걸 공유를 하는 거지 우리는 뭘요?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없어? 와! 말했지? 솔직히 카톡 한 사람 손? 윤주 지금 운다 속고 말해서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 이제 다 알겠네? 다 알겠네? 솔직히 한 번도 아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 됐어요 됐어 아니 저 운동 사진 올리지 마요 제발 부끄럽잖아 알았지? 약속? 알았지? 약속? 아니 나 오늘 되게 화장도 잘 먹고 오늘 찡! 발음해가지고 어? 오늘 산질빼 잘 먹겠는데? 하고 왔다? 되게 막 찡! 붓고 화장 없어지고 막 그래서 속상해요 예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듣고 싶은 사진인 거 알죠? 좋았다 우리 해볼까요? 팬서의 하이라이트? 아스테이 갓 유세윤조 칸 윤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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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대박 역시 우리들이 짱이야 짱 짱 짱 짱 짱 나도 지쳤어 그래도 오늘 좀 늦어서 좀 많이 잤죠? 네 다행이다 그렇다 난 잤다 다행이다 뭐 할까요? 하고 싶은 거? 윤형! 나도 사랑해 나도요 나도요 꽂힌 사람은 존이야 일단 가 안 참기? 나도 참기할 거 같은데? 뭐야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?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섹시 포즈 되게 섹시하다 아 진짜가 나타났다 섹시 Sharing 섹시иком 섹시 생방식 ist 섹시 섹시 팀лы 타고 싶어요 저거 타고 싶어요 저거로 타고 싶어요 아 아, 가격 제시할게요 저 오늘 설명하자면 말도 잘 듣고 배고프면 말 안 듣긴 하지만 아닌데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춤을 또 잘 춰요 이런 거 옆에서 이렇게 마음 보여줘야지 막 그리고 섹시해요 그리고 또 귀엽죠 그리고 또 아 그거 좀 뭐가 있을까 또 노래도 잘해요 맞아요 네, 또 잘하구요 네, 자 경매 들어갑니다 선물 가지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, 주세요 주세요 답해 뭐? 답해 사촌 낙찰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답해 안 돼, 저 아저씨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와요 돌아가세요 또 올라와? 또 오러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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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맛있어 와 수지 센터다 센터 수지다 수지 어디 썼냐 과장님 화이팅 센터 있다가 인정해 그게 수지 없어? 난 쟤는 뭔가 했지 몰랐다 읽었어 센터 센터 자기 거라고 내가 지금 주인이 뭐지? 이랬어 응 니가 더 높아 이랬더니 방금 되게 좋아했어요 센터 재미없대 예비니까 이수진 아 왜 아 이수진 재미였어 아 아닌데 윤조님 이거 뭐예요? 마법봉이요 아 윤조님? 재밌는 거 없나?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갑자기? 가위바위보 해서 상품은 혼이진 와 상품은 내 맘대로 해도 되나? 가위바위보 해서 나를 나한테 져야 돼 나한테 진 사람은 가위바위보 아 언니 갑자기 비밀리 갑자기 오 와 와 와 와 나 난 진 사람은 니가 칭찬해줄게 와 안해진 거 가위바위보 와 져야 돼 져야 돼 안 내면 이기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 와 똑똑하다 와 진짜 똑똑하다 와 그럼 이겨야 돼 안내언진 거 바위바위보 와 와 다들 양심적이다 보호인 사람들 내려야 돼요 가위도 내려야 되고요 안내언진 거 바위바위보 오 잘한다 가위바위보 고 고 내려야 돼요 이거 내려요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오 몇 명 남았어? 하나 둘 셋 보자기는 내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기는 걸로 바꿨어 네 명 다섯 명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보호 보호 내리세요 비긴 거 안 됩니다 보호 보호 뭐야 너 왜 자꾸 갑자기 생각났어 내리세요 자 두 명 두 명인가? 안 내면 싱가 바위바위보 칭찬 칭찬 칭찬합니다 와 와 와 잘 보여 잘 왔다 와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? 감사합니다 코너 속이 코너였어요 다 왔어? 희진 99명이요 희진이랑 너는 코너 희진이랑 너는 코너 와 와 홈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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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어요 너무 잘 보여 어우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비어 잘 비어 봐요 멋있어 잘 나와요 멋있어 잘 나와요 잘 못 먹어야 돼요 홈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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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럽다 홈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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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섯 명을 뽑고요 단체 사진을 단체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지롱 안녕 홈코너 홈코너 홈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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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언니가 물어봐서 물어봐 준거에요 그건 맞지만 아니 나는 그 말이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호시에게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6명 뽑을거에요 윤주언니가 6명 다 뽑는대요 30번 71번 예스 우리 이쪽으로 조금 땡길까 30 30 30 4번 5번 예이 지껏 지껏 할게 뒤에가 7이에요. 두 자리 50팀 맞았어. 57번이야. 예스 나오세요. 네 장 뽑았습니다. 두 명 남았어요. 이번엔 뒤에가 8이에요. 58. 아 68. 마지막. 5번이에요 뒤에가. 15번 나와주세요. 어 나오세요. 6명 다 뽑았습니다. 치카 치카 팡카. 치카 치카 팡카. 몰라. 몰라요. 조명이 때문에. 모이자 모이자. 우리 다 같이 모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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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자.